시술 후에 회복실로 이동했는데요. 잘 되신거지요? 일단 아주 잘 들어갔구요. 그 하면서 느낌이 오니까 우리 선생님 뭐 또 이 분야에서는 아주 뭐 세계적인 배가 배 있는대로 아랫배가 요래 요래 들어가는게 나는데 그렇게 방구가 나오잖아 요래 뭐가 들어가요? 요래 들어가요? 왜냐면 배도 계속 운동이 안됐다고 했잖아요. 방구 나오는게 좋지. 항상 구부리고 계시니까 잠운동이 좀 덜 됐겠죠. 지금 방구 벌써 나오고 배도 다 나을거에요.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. 방귀 나오는게. 어머님께서 오늘 밤에 모처럼 깊은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날 병원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걸을 수 있어? 따님이 오셨더라구요.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. 어떡해 이거. 어떻게 걸을 수가 있지 하루만에. 이게 돼요? 아빠 꿈꿔 가지고 꼿꼿하게 걸어서 당신한테 가겠습니다. 하고 그래고 왔어요. 그래고 왔어요? 아이고 해주세요. 선생님 오셨다. 네 안녕하세요. 네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요? 서녀적 허리가 못 만들어도 돼요. 절대 못해요. 못하지만 오늘도 조금만 더 치료할거구요. 오늘 오후만 되면 한번 더 좋아지실거거든요. 그럼 또 뒤에 네 이번엔 고관절 통증을 줄이구요. 허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도수치료를 진행했습니다. 이렇게 모든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요. 고맙습니다.